평생 반성하면서 살았어야지 지금부터 널 풀어준 법을 원망해 내가 지옥을 보여줄게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주 성실하고 정의롭게 미친 노입니다 악인들을 향한 자경단의 단죄 전 정말 감탄했습니다 법이 제대로 받아내지 못한 죄값을 누군가 폭력으로 받아내고 있죠 지금 사람들은 이런 다크 히어로를 원합니다 타이틀이 뭔데? 비질란데 법엔 구멍이 나있다 이제 내가 그 구멍을 메우겠다 이런 게 정의다 가슴의 나이밍에